디램 시장 안개가 거쳤습니다. 시장 회복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미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메모리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1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세계 디램 매출은 174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9.6%나 증가했습니다. 디램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1.4나노급 DDR5를 중심으로 서버 디램 출하량이 60% 증가하는 등 매출이 79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점유율이 무려 45.5%로 전분기 대비 6.6%포인트가 급증했습니다. 감산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메모리 업계는 올 초만 해도 연말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비 반입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면서 선당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다시 확대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다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CXL이 주인공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엔비디아 GTC에서도 CXL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